뱀이 있는데 이 뱀은 오 움직이는거 봐요 바로 앞에 뱀이 있는데 이 뱀은 죽은거 같아 잡혀서 아 이런 뱀이요 지금 다섯번째 봅니다 살았어요 죽은줄 아는데 살았어 움직이는거 봐요 제 바로 앞에 숯불납으로 들어갔어요 여기 초록색 뱀이 많아요 여기 보이죠 들어가죠 여기도 있고 지금 세 마리 봤어요 여기 있죠 밑에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들어가잖아요 여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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